현대차 그룹이 서울 강남에 지으려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를 애초 계획했던 105층보다 더 낮은 층수로 나눠 짓겠다고 서울시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현대차 그룹은 애초 GBC를 105층 1개동으로 지을 계획이었지만, 이번 변경 제안서에는 GBC를 55층 2개동을 포함해 모두 6개동으로 나눠 짓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제안서에는 또 현대차 그룹 통합사업 등으로 활용될 55층 2개동은 높이 약 242m 높이로 건립되며, 저층부 4개동에는 대규모 행사, 회의 공간, 문화 편의시설이 들어선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. 이 변경안이 실제 이행된다면 GBC 최고층 수는 군사작전 제한 고도보다 낮아 국방부와의 이슈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.